안녕하세요. 레인보우 큐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큐브를 1분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큐브를 섞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 섞었으니 큐브 타이머로 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 이렇게 50초가 나왔습니다. 큐브를 다 맞추었는데 최고 기록을 못해서 아쉽네요. 원래 최고 기록은 37초인데 아쉽네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